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라면 피자를 만들어볼거에요 재료는 라면, 당근, 청양고추, 모짜렐라 치즈, 소금, 소세지, 체다치즈 계란, 부침가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면 피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통단무지 엄청 크죠? 샐러드 준비했구요 불닭소스, 양념치킨소스, 머스타드소스, 타르타르소스 준비했구요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한번 썰어볼게요 먹기전에 막걸리 달아야지 먹기 왜이래왜이래 뜯었습니다 자 이제 일단 한잔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또 여기 확인 principally 그 hit Sorry if 바삭바삭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그 팬케이크하고 우리나라 전이 있죠? 합친 느낌이에요 피자처럼 치즈가 들어있어서 피자맛도 나고요 굉장히 독특해요 막걸리 자 이번엔 타르타르 소스 인간들이 너무 크다 잘어울려 후구 tierra wars 오징어 샐러드 라면이 들어가 있어서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한개도 안 딱딱해요 완전 부드러워 총 1,5.5.7.6.8.8.8.10 물equilibili 5, 2,5.9.000 쥬슬 5,5.4.5.5.5.5.4.7.8.10 쥬슬 4,5.4.7.8.8.10 3,6.11 팽이버섯 조금만 짠 진짜 피자같다 이번엔 머스타드 단무지 불뚜모조끼 음 크아 음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맛이 진짜 미묘해 박걸리랑 먹으니까 진짜 한국적이면서 이국적인 굉장히 그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느낌 랍랍랍 기가 막히다 오늘 이렇게 라면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저는요 한국과 이국적인 맛이 이렇게 콜라보 되는건 처음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쉬워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,좋아요 구독!좋아요 구독ку,좋아요 ctar 청결제 좋아요!좋아요 구독 & Henville itzis ún 서 아 Ky